Q. 아로마 테라틴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국제 아로마 테라틴 시스템에서 목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는 예산세 아로마 테라틴을 주도를 하시니까 천연 향을 바울다고 하니까 천연 제품 위치 기술을 하는 데가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기 기술을 만들고 찌피나 A-C-P 같은 경우는 만들고 바로 일상하죠. 건조하는 시간을 필요하니까 최소 2주, 그리고 10p 같은 경우는 최소 4주정도에서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오프놈 A-C-P를 모기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많아져서 저희도 모기고 있어요. 먼저 우리 빵이랑 기념 만들기를 할 때 고잇밥 올리시면 계량이 되잖아요. 고기와 θ perfect 물 regress buzz 첫 다리 우유 새우 Nun 조금 두어로 두어로 우유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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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오늘 약이 정말 작아 녹이는 순간 있겠습니다 발소리에서 녹이는 순간 전동적인 방식인데 신질을 주기는 녹인 빌랍과 차가운 물을 주기고요. 식품의 이연색은 까눌레라고 하는 제과를 만들 때 잘 빠지는 식으로 말랑발랑한 상태에서 고형이 되니까 음식 모형이나 빌랍을 만들 때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게 뜨거운 접시에 바로 할 수 없고 차가운 거 가지고 빌랍을 만들기를 진행을 해보는 걸 할 거에요. 이제 빌랍에 하는... 저의 손님은 또 배운다. 제과학 인사도 같이 먹으면 좋게 먹었어요. 여행을 향해 주세요. 제과학 인사도 같이 먹으면 좋았어요. 희해해서 먹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호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